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8i M-AERO 다이나믹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인천 16년식 주행거리는 5만 4천 킬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구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측면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6.18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손잡이란 끝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5.23으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길기판 주행거리 5만 4,27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시프트,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이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전방 측면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제로가 있고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머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머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의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 앞타이어 편마머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머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8i M-AERO 다이나믹 스페셜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